대가리 날리지 마라 이 영상 찍을 것 같아서 오늘 대가리 날릴까봐 내가 모자 쓰고 왔다 잠시만 한 번 먹어봐라 한 죽뒤 해봐라 아 맛있게 먹어볼게요 나도 맛있게 살고있지? 나는 팍치고 하고 올리고 남는게 올리고 아마네게 올리고 아싸 맛있게 살고있다 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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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마 오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KT VIP면 이렇게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7,8K 그건 그렇고 영화를 본 후기가 어떻노? 아! 아! 6,8K 겠지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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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 이거 계란 다 먹어 아 이 냉면에 계란하고 오이빼 뭐 갖고 먹냐 도대체 국물 맛